자 우리 고객여러분 팬여러분! 여기는 오삭밤터널입니다 조롱박축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또? 아니 무슨 뱀 같아? 뱀이 주렁주렁 inexcuses 뱀이 돼 칠첨사 돼 어 요 뭐 이래? 이런 게 다 있어? 이것도 조롱박이래요 이렇게 된게 길게 되어 가지고 세상에 난생전 나이 50에 참 이런 축제는 처음 와보네 진짜 우와 그래도 뿅간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대왕배입니다 일식한데 아주 그냥 조롱밥입니다 여러분들 조롱밥 백사가 하나 있는 것 같아 기가 막 오네 종로에 징구한다 수고벌이야 재밌다 여러분들 웃으세요 요건 진짜 뱅같네 이런 개새끼들 죄송합니다 I'm sorry 선생님 하세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힐링하시죠 이번에는 하늘정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정원 이거 진짜 제대로 된다 감상하세요 여러분 좋죠 안방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좋죠 편안하죠 그리고 또 편안한 남자 미륵부처 오마니밥며움 강진아가 미륵부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편하게 모든 병을 다 낫게 해드릴겁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병 다 납니다 다 났죠 내가 미륵부처입니다 오마니밥며움 하늘정원 밥이 잘 익었구만 집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해서 잘나면 잘났지 못나면 못났지 제 멋에 사는거지 잘나면 잘났지 못나면 못났지 사는게 행복인거야 감사합니다 자리할게요 사는게 행복이죠 여러분들 좋은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강진아 슈퍼콘서트 여행일기 제4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롱박축제입니다 칠갑산 땡큐 잠시 뵙겠습니다 하이